어.. 얘들아 우리 같이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여긴 도대체 어디야 이상한 세계가 아니잖아 이신의 집인가? 그러..그런가? 어? 뒤에 뭐라고 써있는데? 탈출구 어? 블루의 누나를 찾아 비밀번호를 찾으시오 교민아 뭔데? 여기에는 탈출구가 따로 있는 거야? 보통 그냥 문이라고 하지 않나? 그니까 블루의 누나를 찾아서 탈출하는 거래 일단 한번 여기를 탈출해보자 어 이게 뭐지? 버려진 공장 같은 느낌 하지마 저 무서운데.. 어? 저거 뭐야? 어? 이거 액체괴물 아님? 어? 저거 뭔데? 블루? 저거 뭔데 가까이 가지마 블루? 어? 어? 안녕 블루? 어? 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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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 얘들아 도박자 우리집 탄다 블루! 우리집 탄다 블루! 집은 타면 안된다 블루 아이 놀이공홍하려고 여기왔는데 저 도대체 저 괴물은 뭐야 블루의 첫친구? 됐다 여기서 블루의 누나를 찾아서 나가는 어이 깜짝이야 댕댕아 깜짝 놀랬어 진짜 뭐야 이거 여기 아이템같은게 있는데 미치기 아이템으로 도망가야되는건가? 밀치기가 만육천이래 맞아볼래? 밀치기가 만육천? 날라가긴해? 오! 많이 날라가네? 토크 확실한데 이거? 확실한데? 근데 한번밖에 못써 뭐? 그걸 지금 나중에 써버린거야? 어허허허 어 뭐야 이렇게 파란색 향탈이 있는데 비밀공간이 와! 왜왜왜왜 어! 어! 물귀신이다 물귀신! 도망가! 아 뭔소리야 나잖아 아 놀래라 호우 얘들아 뭐좀 찾았어? 그만 괴물인줄 알았네 뭐라고? 여기 아이템같은게 있거든 엔더준주랑 이걸 이용해서 블루의 누나를 찾자 근데 아까 그 인형같은 애 있잖아 눈 한쪽이 없긴 했어 눈 한쪽이 엑스표시가 되어있었다고 그럼 어디다 흘려넣나보다 주워가야겠는데? 그니까 이런다음 좀 찾아보면 있을거야 그만한 박스 어딘가에 들어있지 않을까? 여기있다 여기있다 뭐고 어 블루? 인간 냄새가 난다 블루? 하 음 음 인간의 냄새 뭐래 못생긴게 으응 블루 침뱉는다 으어억 빌보를 찾아서 나가야했네 어 뭐야 사람같은게있어 왜여기 오 나무검 자 보자 보자 여기 숨는데도 있네 여기 뭐야 여기 그 주황이 방이네 어 주황이 방에 밥도 놔야죠 음 블루 침뱉히 자란다 아 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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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요 도망가 아 뭐야 뭐야 막장에 아 야 미쳐지진 않아 야 끌렸다 죽인다 야 안돼 아 안돼 갇혀 버렸어 여민아 구해줘 내가 마침 요 앞에 있었어 다행이야 아무래도 쇼파랑 괴물한테 잡히면은 우리 끝장나는 것 같아 뭐야 이거 어 뭐야 블루의 세 번째 비밀번호? 블루의 눈알이다 어 놀라라 야 너 깜짝 놀래키려고 거기 서있었 앉아있었지 야 이만아 이거 뭔지 알아? 어 뭔데 그거 어 블루의 눈알이다 어 길가 막아 잠깐만 근데 여기 사진 보니까 블루의 눈알은 눈은 둘 다 정상이었어 근데 눈 한쪽을 잊어먹었나봐 그래? 응 그런거 같아 일단 빨리 여기 블루의 눈알 사서 빨리 나가자 응 몇 개 찾았어? 두 개 두 개 아 아 뭐지 우리는 진짜 이거 똑같이 잘 만들었는데요 맵이 여기 숨어있다가 나가볼까 여기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여기 숨어있다가 아 이 근처에 어딘가 있을거 같은데 아 소리가 나는데 뭐지 내 딸 숨어왔어 아 뭐야 블루의 모습이 좀 이상한거 같은데 내가 잘못본건가 도망가 일단 도망가 아 도망가 도망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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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블루? 응? 블루? 블루 냄새가 난다 블루 하... 상관상, 인간의 냄새. 아... 고기를 구워 먹으면 정말 맛... 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의... 음, 인간이 나올 증격이 없나, 블루? 그러면 내가 불을 태워줘야겠군.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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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엣 야! 야, 블루가 무슨! 불을 쏴, 저 좀비 블루! 아, 모습이 좀 더... 휴받게 됐는데, 저거 뭐냐? 야 아, 저거 뭐야 진짜, 헐.... 완전 놀랬어 x4 야... 얘들아 나 까묵에 갇혔어 어떡해 내가 구하러 와가지고구나 네? 내가 블루가 지금 모습이 이상해졌다니까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좀비가 됐다니까 빨리 살려봐 나 좀 네? 야 너 나 안 보이냐? 야! 여기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야! 나 좀 살려봐 이건 뭐지? 야! 빨리 살려보라! 어! 어! 여맨이잖아 언제부터 거기 갇혀있던 거야 야 그거 블루의 눈알이야? 몰라 그냥 말랑말랑 하길래 들고 다녔어 너도 만져볼래? 어 줘봐 줘봐 오 뭐야? 비율번호가 내 자리인 것 같거든 하나 남았어 하나 하나만 찾자 뭐야? 블루 눈알 찾았어? 어!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너 구하러 오다가 내가 죽어버렸어 불타서 우리 놀이공원 올려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조심조심조심 좋아 한 개만 찾으면 됨 한 개만 찾으면 돼 얘들아 어 여기 숨을 수 있어? 야 이거 좋은데? 나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 눈치도 못해 못해 멍청한 녀석 좋다 좋다 아 야야 온 거 같아 온 거 같아 오는 거 같아 오는 거 같아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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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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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들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어디 가냐 빨라 샤프기만 내 빨라 그냥 불로 그냥 지쳐버릴 거야 아아악 뭐래 멍청한기 아하핳 야 야 블루 한쪽 눈이 저 가운데 몸에 있는데? 그가 정상해 야 진짜 징그러워 저거 뭐야 동시팡이야 진짜 뭐하는 녀석이야 뭐야 이거 칼에 육있냐며 아니 왜 요기 칼이 있죠? 나는 이제 광선을 쏜다 아유 깜짝이야 좋아 뭐야 여기 통로가 있잖아 잠깐만 저 위에서 상자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야 너 너 너 너 다 보여 팔이 다 보여 도대체 아이템이 어디 있을까? 눈알 하나가 어디 있을까? 나도 눈알 열심히 찾아볼게 응 찾아봐 아 눈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에 뿔로 어어 어어어 블루가 무슨 광선을 쏘냐고 오오오오오옹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 하하하하하하 야구르 지렁 야 도망가 아여기도 뭐해 여기는 뭐하냐고 오오 도망가 오opt 아 들켰다 뿔롢뿔롢뿐롯 Ek 좋아 나이스 거미줄 아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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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Steven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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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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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와라 불러 너 돈의 능키다 불러 어허허허허허 음 안나껴? 플러! 오케이! 미치기를 미치고! 도망짜아아아아! 헉! 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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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을 되겠다 플러! 아 어딨어? 빌보도 하나 어딨냐고 오렌지 땅으로 와 여기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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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굴? 오렌지 땅이 어디야 여기야? 내가 왔어 이쪽이야 이쪽 여기에 비밀번호가 있었어 어디 여기? 여기 있었구만 1018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지금 쫓기다 왔지 당연히 비밀번호는 완성됐어 도망치자 18 뭐야 이거? 카트도 탈 수 있어? 카트도 탈 수 있어? 못하는 것 같은데 아 안된다 됐다 오 오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가는 거야 모를 듯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날 것 같기도 하고 날 것 같기도 하고 잊고 가자 빨리 빨리 응 가자 어디야 이쪽이야? 그런 것 같아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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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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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어 이제 긴장 풀어도 될 것 같아 지금 앞이야 저기인 것 같아 얘들아 가자 잊고다 잊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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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공 뭐였지? 몰라 염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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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야 와 우리 탈출 미안해 미호야 우리라도 살았지 않겠니 우린 탈출한 것 같은데 그치 맞아 뭐야 총 한 자루 주는데 야 너 이거 돌검 들어 아무래도 블루를 물리치는 게 마지막 목표인 것 같아 그렇구만 내가 근절을 맞힐게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마지막 전투가 될 수도 있겠구만 긴장해 앞에 블루가 있다 어 뭐야 어? 블루가 그냥 떨어지는데? 뭐야 여긴 왜 파괴됐어 아 맞아 뭐야 블루가 계속 떨어지는데? 하하 아 아 덤블루 아 아 아 뭐야 아 진짜 매거 없잖아 으음 뭐 뭐 하하 하하 자 어쨌든 이렇게 끔찍한 변종 블루를 피해서 죽어! 자 이렇게 탈출에 성공했네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